무역 용어 때문에 고민하는 무역 초보자가 많습니다. 현장에 익숙해진 무역 실무자라도 모르는 무역 용어의 뜻을 찾아봐야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종 기관, 기업체, 대학에서 무역 실무를 강의해온 무역 전문가 이기찬이 준비했습니다. 무역 실무와 해설을 곁들인 무역 용어 지식 사전 종합 상사에서 무역의 입문에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무역 관련 도서를 지필란 저자 이기찬이 인코텀즈, 신용장, 무역 계약, 무역 서식, 무역 운송, 적합 보험, 수출입 통관, 내국 신용장 등등 기초적인 무역 실무와 현장에서 필요한 무역 용어들을 간단 명료하고 진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무역 용어 모음집, 무역 실무와 해설을 곁들인 무역 용어 지식 사전